재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하실 수도 상척고포의 노인회장이신 김강훈님 상척고포 이장류신 최성황님 우진고포 노인회장님 김명호님 우진고포 정계장이신 강변천님 함께 남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못하는 통일의 점화식을 거행하십니다. 자 점화 시작합시다. 백사장에 준비된 청년회원이 어제저녁에 준비한 마무리의 점화가 시작됩니다. 박수로 새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오늘 이곳 목포에 다른 유명한 곳도 많은데 저희 동대를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출은 7시 35분경으로 위치는 도로쪽 지금 옆면을 바닥까를 쳐다보면 동남점이 되어 있습니다. 2시 방향에서 7시 35분경 일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지금 목포 세트 안에는 미역 떡국과 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먹을 수 있는 초콜릿 먹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와서 치엄맛을 매주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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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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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